희생.. 실수.. iron 이있를 wand을 안으로 가 жить 작년에 저는 암살이 늘어 vomiting 아니 근데 멤버들 최애 KEN와 뮤직비디오가 이래 워마의 앨범이 있긴 할party 제 3 A Mores star DING이랑 KIM 님specific 나는 앨범이에ses 봐 이 거라าย 그건 뭘까요? 제 앨범이 출연했지만 제 앨범이 출연한 제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했을때 제 앨범이 출연했을때 제 리액션에서 제 리액션을 3AM 프리스타일 디딘와 킴으로 출연했을때 앨범이 출연했을때 이 앨범이 출연했을때 앨범이 총 6 트랙 이 앨범이의 뮤직비디오는 제 앨범이의 첫 트랙 그리고 뱀파이의 3 트랙 이 앨범이의 앨범이의 3 트랙 이 앨범이의 앨범이는 단순히 제 앨범이 구성되어 렛츠고! 다이블! 렛츠고! 첫 2분동안 이 비디오를 읽었죠? 디딘과 다른 캐릭터들과 다른 캐릭터들로 읽었죠 솔직히 디딘을 읽었을때봐 근데 첫 5분동안 이 stopres는 오케이? 와우 오케이? 음~~~~~ 나 그냥 라이프야? 그냥 라이프야? 그냥 라이프야? 뭐하는거야? 얘가 말하는게 말하는게 이건 그냥 라이프 타임 이건 라이프 타임! ㅇㄴㅆ? 맨 아우 뮤지컬리티가 엄청났어 이제 우리 모두 다 얘기해봅시다 좀 더 읽어봅시다 음! 아직 뭐 위적돼 앗! 술은 걸리적돼 앗! 따라 마셔 오케이예 예예 와아우 내게 소리 걷네 앗! 저런 느끼졌네 자리를 더借기 속에는 언 아 앗 얍 오오오 음 아 뭔가 다양함한구나 그 발음이 사내버리기 하여튼 그가 완전히 내버려そうだ 그의 애픽적인 인용을 좋아했잖아 흥믄464 흥믄462 흥믄464 흥믄464 배송이 더 강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랑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인스트루멘트와의 인스트루멘트와 아니면 어떤 말이야 멜로디, 하몬니, 그리고 깊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성격적인 성향력이 아주 높아져서 깊은 목소리가 너무 깊은 것 같고 목소리도 너무 깊은 것 같고 뮤직비디오의 인간적인 부분은 너무 놀랄게 그래서 또한 아무튼 오케이 응 오케이 어우 응 응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게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게 제일 힘든 시급들 아는걸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맑고 오렌지 랩을 퐈한다든지 그ill은 뮤직비디오와 이서는 이렇게 노래하는ым 뭐하는 거하고 싶어 Anyway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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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얍! 호우! 아 음! 음 그저 저 노래 시정게 워 워워워워 워워워 오라 와우 휴우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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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과 근데 넌 뭐 진짜 뭐 그런지 야 깔끔하게 주니까 비주얼은σω지지 이 맛있누가 포토슈터예네요 룩북로룩 되게 뭔 말이야 게없는데 빅의 모습에 근데 будут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보시면 비주얼을 더 깊이게 잘하는 거 you know what I'm saying 그리고 그리고 되게 노을 전체 들erus 누어에는 젠프들과 누어에는 아주 아프다니 If you know David Lynch, you know what I'm saying? You'll know what I'm talking about. They're elements, in a sense, let me elaborate, you know what I'm saying? Just to kinda like, clear the air by what I mean by this is If you see the visuals, right? It's very, Noir in a sense because it got the very stark lighting effect, you know what I'm saying? The saturation and the contrast, the colors and the lighting that's going on It's very dark, you know what I'm saying? And I think, Noir in like, 프렌치? 아니면 파란색 같은 Wolves 밝은 사이밍은 빛이 있다고 говорят 그는 전통적인 엑소의 영향은 그는 영화의 영화에 대한 엑소의 영향은 그는 그 있는 전통적인 재능이라고 note 그리고 그의 소식은 그의 노인 시즌이 한의 element을 하는 것이다. 이 소식은 이의 특징이 아주 역사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의 것이다. 그리고 노인 시즌의 소식은 그의 소식은 그의 소식은 그의 발전이 많습니다. 이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그리고 그의 뜻은 닌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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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친의 분야의 장르의 소식은 닌친과 닌친의 것이다. 하지만 요이 요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면 뭔가 뭔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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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꿈을 놓고 너의 꿈을 놓고 그리고 그 모든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타이버의 꿈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이비드 린친의 film의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밤이 밤이 오고 밤이 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반대쪽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저희는 이 부분에 보고 이 부분에 온 부분에 mia 그 모금이 이미 핫만 의상 난이도가 그리고 여기 타이버가 높은 티라는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위치하러 였어요 그리고 이 몸이 너무 founders입니다 진짜 사실을 구입하고 있다는 걸 또한 같이 우리는 아닌가 you know what i'm saying 여러개에 가ктc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거 쓰는거 hammer 1년 2년을 지내고 그리고 뭐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건 리선생네의 핵불이라고 말하는 거 데코를, 세팅, 공간의 공간, 콧길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게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아무튼 돌아가고 돌아가고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근데 비주얼은 근데 저는 이 노래에 대해 얘기해야 할거같아 왜냐면 DUN이 여기가 뭐 하는거같아 컨솔 미 나아 ㅇㅇ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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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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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5명의 연할때 다음 곡은 좀 정해져야 그래서 첫 노래의 시작부터 비질들을 끝냈을 할게 으... 어우 맨 그러니까 비질들을 위해 태버의 압박들이랑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에 대해서 말해봐요 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 3AM의 프리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작성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의 포에틱한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의심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의심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의 방향을 보고 그리고 타이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코러스처럼 내 목소리, 내 얼굴, 내 얼굴 우리의 몸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이 모든 뮤직비디오와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호러무육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가 무슨 말이야. 손에 있는 손에 있는 장면이 있는거 같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아... 또 다른 앨범의 리허.. 글쨍의 장면이 제가 말한 게 전에도 전화한 것 같고 그가 그가 그의 캐릭터가 그가 항상 소시아파트인가요? 그가 정말 열심히 죽을 수 없다고 누군가가 죽을 수 없다고 근데 그가 잘못된 거 같고 근데 타이버에 죽을 수 없다고 근데 여기 타이버에다가 사랑을 빠진다고 생각해 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안하고있는데 얘가 도와드려도 못하고있어 그리고 저는 이 말이야 얘가 이 찬양의 목소리로 이 찬양의 목소리로 이 사랑과 인패우는 그의 노래에 대한 그의 피해는 그의 목소리로 그의 비주얼에 대한 이의 소식을 이렇게 후! 충분해! 그럼 끌어! ㅇㅇ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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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왓 이건 뱉은 뱉은데 음 음 음 제일 먼저 에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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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뱉은 뱉을 좋아합니다 아우 음 이 이렇게 비주얼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 스크린을 좋아하나 그 슈퍼 또 다른 스크린을 좋아하나 아우 이렇게 ㅇㅂ 아우 아우 후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아아 이 모든 경험을 정말 상상할 수 있는지 이건 경험을 너무 좋아, 알아봐? 그거 멋있데 음~~ 정답! 내가 노래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첫번째와 첫번째와 첫번째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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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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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туократ 그 absent 무슨 그의 supernatur 지금 이 아낙은 비주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불쇄요 불쇄요 맨을 내 맨을 가게 맨을 가게 그의 의견을 공포하고 있는 린신과 노어의 영향을 통해 이 끝에 보면 그의 효과가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소리가 너무 기능하고 또한 그의 소리가 너무 이쁘죠 또한 그의 소리가 너무 신고 또한 그의 소리가 너무 모델 또한 그의 소리가 너무 엑스프리멘탈 근데 그의 소리가 너무 신고한 것 같아요 그의 소리가 지금의 소리가 너무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래에 대해서 우리 태버리에 대해서 무슨 독립한 오디시스가 되었지 물론 제가 두 곡을 보셨는데 제가 더 많이 보셨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 그 기술을 잘하는 것들은 정말 그 기술을 잘하는 것들은 정말 그 기술을 잘하는 것들은 정말 그 기술을 중립한 것들은 그 기술을 중립한 것들은 랩핑하고 그 기술을 중립한 것들은 그 기술을 중립한 것들은 그리고 또 그 비주얼은 또 그 비주얼은 아.. 그 비주얼은 정말 놀랬어 딘의 노키아 폰에 찍을 수 있는 영상은 2007노키아 폰에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는 아주 아티스틱하고 비주얼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비디오에서 봤을 때 오드스쿨의 film, scratches, dust, jittery에펙크가 발생한 것 같고 첫번째는 정확한 콘트라트였는데 아주 깜짝 놀랄 수 있는 라이딩에펙크를 했고 근데... 죄송해요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놀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흔한적으로 그 첫 장르의 시스템을 읽는 거 90년대 시리즈였어요 그리고 버피 뱀파이 슬레이예요 그가 그 미성생의 시스템을 읽었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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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2개의 시스템을 읽었고 아무튼 내가 얘기한거지 비주얼, 탈런, 선익, 멜로디, 그가 그가 그는 그 노래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다가서 타브리즈가 더 많은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